자 먼저 방아깨비 한 마리를 주겠습니다 다리 부러지는 건가? 무잡게 왕 방아깨비 잡아 왕 방아깨비 잘 안 잡힙니다 다리 부러지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아깨비 한 마리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깜짝이야 찍혀줘 벌써? 벌써 알았어 왜 이렇게 놀라 얼른 잡아 어머 같이 잡자 잡았습니다 자 이제 메뚜기를 한 번 두개 고마워 엄마 저거 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냥 놔둬 놔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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